자세히 보시면 나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든 외부적인 활동을 멈추고 고요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깨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TV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상당한 눈이 내렸습니다. 가손 전체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과나무 전쟁을 다소 일찍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께도 1년간의 휴식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자발 휴면입니다. 원래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주 소복해 이렇게 하얗게 쌓였습니다. 여러분들 밀양원소는 시비를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 문제, 기상이변 문제 때문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각종 밀양원소의 흡수율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밀양원소에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양원소를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내로 밀양원소를 단연간 연간 2회를 뒤진해서 시위하신 그런 가수원에서는 상당히 고품질의 사과를 수확하고 계신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양원소를 적극적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눈이 상당히 많이 왔죠. 최근에 전쟁을 다소 일찍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가지를 일찍 우리가 제거함으로 해서 오히려 나쁜 효과가 더 많습니다. 나무는 1년 동안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발휴면 기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2월 되면 타발휴면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쉬는 시간을 우리가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 봄에 꽃이 피고 개화가 되고 신초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달리고 또한 여름을 견디고 가을 수확기까지 1년 동안 내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나무 한 대에 쉴 수 있는 휴식 기간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발휴면 기관이다. 자발휴면은 스스로 쉴 수 있는 기관인데 영하 7도 이하의 즉 영하 8도, 영하 9도, 영하 10도, 영하 11도 이런 영하 7도 이하의 온도가 대략 1200시간을 경고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대략 한 50일 되겠습니다. 1월 한 20일 이후가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최고 시점이 되겠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나무의 톱이나 가위를 대지 않는 것이 나무 한 대는 더 이유 없습니다. 너무 일찍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무의 어떤 결실이 다소 불량하다든지 그러한 승리적인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무의 자발휴면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다. 나무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 날씨와 온도, 지구 환경 변화에 견디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 나무가 정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뿌리부터 이 가지까지 저 우둠지까지 조용한 가운데서도 하나의 큰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시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생물에 대해서 가지를 조개 잘라내거나 또는 가위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휴면기관을 반드시 부여를 해줘야 될 의무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에 전쟁을 너무 서둘러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란 부위는 절단 부위에 도포제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절단 부위를 통해서 불안병이라든지 이러한 곰팡이병이라든지 나무가지를 맛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2차 감염 원인을 도포제를 통해서 원천 차단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밀양원소를 시비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밀양원소를 시비를 꼭 해달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3월 말쯤 돼가지고 제2차 밀양원소를 한 번 더 시비를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또 5월 말 돼가지고 꽃눈 분화, 수세 안정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우수한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월 말쯤 돼가지고 인생관리 시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7월 하순경에 황산가리를 한 번 더 토양시비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굵은 명락에 대해서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자발주명기간을 부여를 시켜달라. 나무도 쉴 때가 됐다. 쉬는 시간을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